여보세요 어 지원아 잠깐 만날 수 있어 응 어 알았어 신간 2층 기도실 어때 응 아 너가 계속 간식 받으러 간 곳 알았어 곧 보자 아 그거였어? 당연하지 어?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나 따위커도 달라진다고?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왜 우리 20학번 씬엘프 친구들 달라진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왜 걔도 있잖아 신용카드를 넣은 후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돈이 없네 먼저 할래? 아 동기인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근데 알바 아니지 뭐 신용카드를 넣은 후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12시간의 기적으로 외워야 돼 어떡해? 아 진짜? 언니 나 팩티도 글라이칸 벽 만드는 것만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아 이거 시험 전날인데 선생님한테 지금 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나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우산 잘 챙겼다 역시 나야 어 저기 우리 세런 비 맞고 있네 아 그러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아 나도 바쁜데 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서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사랑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아 나 12시간의 기적으로 외워야 돼 어떡해 진짜? 나 정리한 거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부르켜 예수님의 사랑은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를 챙겨주는 거라고 하셨지?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위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생각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다 아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잘해 주는 거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꼭 붙잡을 수도 있어야 해 어 7시네 이제 예배 들어야지 여보세요 다인아 밥 먹었어? 아니? 야 나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 지금 너무 배고프면 돼? 나 고래 한 마리 더 치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까? 그래서 그러자 어 알았어 응 이따 봐 아 이번 주에는 예배 못 드리겠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아 그냥 못지않고 예배 틀어놔야겠다 아 야 걔가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저희는 저랑 같이 셀모잉 할래요? 아 셀모잉? 아 나도 그거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조별 가지고 있어 어떡해 우리 마피아 갈래? 어? 언니 노는 거 아니죠? 어? 와이파이가 끊기네? 어? 와이파이가 끊기네? 어? 와이파이가 끊기네? 여보세요 아 인아 밥 먹었어? 어? 아직 안 먹었지 왜? 나 지금 진짜 배고파 나 오늘은 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소? 응 아 근데 잠깐만 나 그래 생각 좀 해보고 알려줄게 아 그래? 알았어 안녕 응 아 그냥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안녕 어? 가인언니 어? 가인언니 여기 뭐예요? 어? 안녕 어? 언니 어디 가요? 성형 씨 성형 씨 아 나도 양심에 찔렸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멀초로 오십지곤 틀어 지금 언니 다 사랑해서 지금까지 또 차고 가야죠?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예배 갑시다 앞으로 잘 가게 돼 약속 에휴 모르겠다 오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올해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느낀 것 같아? 난 한 해 동안 우리 20학번 친구들과 함께해서 고마웠고 감사한 마음 남아 편지 써봤어 고맙습니다 너의 믿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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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피티모임 가야 된다 너도 같이 CF 들어오지 않을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 말고도 발라디넨탑이일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던져주지 그냥 그냥 손에 쑤줘 너 CF 들어올래? 치킨 먹은 카시키가? 치킨 먹은 카시키가